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새로운 날 새해 아침 새해 공기 새로운 이슬들 이 모든 것들을 저희가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주시는 시간시간들 또 하루하루의 날들을 저희가 소중히 여기며 감사함으로 하루를 즐겁게 생활하도록 하여 주셔서 저희가 이뤄내야 할 일들 저희가 성취해야 될 것들 오늘 하루 넉넉하게 이뤄내며 또 그 이상의 먼 앞날을 바라보면서 준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무엇보다도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미리 내다보며 준비하며 또 그것을 위해 꿈꾸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의 귀한 종들과 권속들 가운데 건강으로 너무 큰 어려움 겪지 않게 하여 주셔서 주께서 여호와 라파 하나님으로서 저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이 아침에 저희와 은혜로 도우셔서 또 주여 말씀 주실 줄 기대하오며 예수 그리스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실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2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이 밀르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메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들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다 보라 나는 이제 성령에 메어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나눌 설교의 제목은 삶의 도약이 필요합니다 우리 삶의 도약이 필요합니다 이 제목으로 묵상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내 인생이 왜 맨날 바뀌는 것이 없을까 왜 항상 이렇게 똑같은 모습일까 삶이 왜 재미가 없고 지루할까 혹시라도 이런 생각은 하지 않으십니까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야 그런 생각을 덜 하시겠죠 혹시 젊은 사람들 중에서 20대 중에서는 그런 생각을 할 친구들이 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 그런 생각을 하는 분이 있다면 그의 삶은 어떤 삶의 도약이 한번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인생의 도약이 있게 되는 것은 당연한데요 성경에 나타나는 수많은 신앙인들의 삶을 살펴보아도 하나같이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그들의 삶을 도약하게 점프하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새로운 것을 추구한다고 지금까지 멀쩡하게 잘 하고 있던 것을 그만두고 새로운 일을 찾아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삶이 지루하고 답답하다고 하던 일을 다 스톱하고 있는 돈 없는 돈 다 모아서 유럽 여행을 다니는 젊은이들이 한국에 요즘에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은 돈을 쓰고 소비하는 일이지 낭비하는 일이지 인생의 점프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젊은이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삶의 어떤 도약을 하고 싶다고 해서 내 스스로 내 힘만으로 그것이 잘 되지는 않습니다 우리 삶이 도약을 하려면 점프를 하려면 첫째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를 깨달아야 하고요 나를 향하신 주님의 비전을 마음에 느껴야 합니다 그저 나를 향한 사람들의 시선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아무런 변화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 눈에 내가 어떻게 보일까 이런 생각에 잡혀 있어서는 영원히 현재 내 수준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사람들 앞에 나를 세우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를 세워야만 합니다 사도 바울을 포함해서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 도약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자신의 삶 위에 머무르고 있는 주님의 확실한 기대 주님의 기대를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나의 살려갈 길을 다 달리고 주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다 하기만 하면 나는 내 목숨이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이 사도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 예수께서 사도에게 사명을 맡기셨다는 건데요 사명을 맡기셨다는 것은 바울을 향한 주님의 큰 기대가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위대한 왕일수록 인재를 잘 알아보고 그 인재한테 일을 맡기지 아무한테나 맡기지 않습니다 그 특별한 인재에게서 기대할 것이 많으니까 그에게 일을 맡기는 것이죠 조선시대 세종대왕 잘 아시죠 세종대왕은 인재를 정확하게 잘 알아보고 선택해서 사용한 분으로 유명합니다 그 유명한 황의정승 황의정승이라는 분은 젊은 시절부터 워낙 유능하기로 똑똑하기로 소문난 분이었는데요 나이가 들어서도 은퇴하고 싶다고 그렇게 노래를 하는데도 수십 번이나 은퇴를 하려고 하는데도 왕이 붙잡아놓고는 놔주지를 않으니까 황의정승이 87세가 됐을 때 비로소 이제는 가도 된다 놓아주었다고 합니다 세상에 87세랍니다 우리 장모님 권사님들 87세랍니다 87세에 은퇴하시는 게 어떨까요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네요 그만큼 그 사람에 대한 왕의 기대가 컸기 때문입니다 자신에 대한 왕의 기대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합하고자 80, 87살이 되도록까지 그야말로 분골 쇄신했다고 합니다 은퇴하고 나서 한두 해 있다가 바로 돌아가셨다는 거죠 바울은 나이가 들어가고 자신의 몸이 다 망가져가고 그렇게 돼도 자신을 향한 주님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에베소에서 마게도니아로 또 아가야로 또다시 마게도니아로 빙 돌아와서 예루살렘으로 힘없이 나아가고 있습니다 나를 향한 주님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으려고요 나를 향한 주님의 기대가 어떤 것인가를 아는 사람은 절대로 제자리에서 정체된 삶을 살지 않습니다 새로운 세계로 끊임없이 점프를 하고 또 또다시 또 점프를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아직 자신을 향한 주님의 기대가 무엇인지를 혹시 모르시겠다고요? 모르시겠다면은 무릎 꿇고 간 날마다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에 대해서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왜 이 땅에 나를 만드셨습니까? 왜 세상에서 나를 살게 하셨습니까? 왜 이 집에 태어나게 하셨으며 왜 이 사람들과 가족이 되게 하셨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단아트를 주셨습니까? 왜 제가 여기 있습니까? 제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렇게 간절히 간절히 기도하시는 중에 성령께서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 삶이 도약하려면 가야 할 분명한 목적지가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달려갈 길이 있다고 말합니다 달려갈 길이 있다는 것은요 자신이 가야만 하는 삶의 목적지가 있다는 말과 같습니다 길이 있는데 어떻게 목적지가 없을 수가 있습니까? 어떤 뚜렷한 목적지가 있으니 여기서 주저앉아 있어도 안 되는 것이고 아무데서나 퍼져 누워도 안 된다는 것이죠 지금 여기는 내가 머무를 곳이 아니라 내가 가는 곳이라는 거죠 거쳐 가는 곳이고 목적지는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로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가야 할 목적지가 있는 사람이 정체되지 않고 점프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가야 할 목적지가 없는 사람은 도약할 수도 없고요 힘들게 도약할 이유도 없습니다 도약하지 못하는 사람은 대부분 인생에 목적지가 없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분명한 목적지를 마음에 가진 사람이 새로운 도약이 늘 가능합니다 그 목적지로 가야만 하니 그 과정에서 사도 바울처럼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는 그러한 예루살렘 마저도 그저 지나가는 길 위에 있을 뿐입니다 이 세상에서 달려가야 할 길이 늘 꽃길일 수는 없습니다 비바람도 맞아야 하고 뜨거운 땡볕도 감수해야 합니다 그것들을 뚫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마저도 내가 달려갈 길인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왜 그 길을 가야 하는지 그 이유도 분명히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 터키 지역으로 성지순례를 다녀오신 분들 계실 것입니다 그 성지순례 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나 열단도 있지만 그리스 터키 지역이 더 광활하지 않습니까 훨씬 더 넓죠 주로 신학교에서 많이 그런 프로그램을 개설하고요 간혹 여행사에서 성지순례 프로그램을 개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말 찌는 듯한 더위와 메마른 광야를 수천 킬로를 주파해야 합니다 그리스 터키 지역 현지에서 버스를 대절해서 달리는데도 그 여행을 다 주파하는 데만 십수일이 걸립니다 하물루미어 바울은 그 머나먼 길을 이렇게 간혹 나귀도 타고 또 걸어도 가면서 어떻게 그 더위와 추위와 배고픔과 갈증을 무릅쓰고 산을 넘고 강을 건너서 자신의 길을 다 하나하나 다 거쳐갔을까 자신의 길을 다 가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다 거쳐야 했습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기도 했고요 유대인에게 40에서 하나 가만 매를 다섯 번 맞았으며 세 번 태장으로 맞고 한 번 돌로 맞고 세 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여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보소너라 이것이 하도 바울이 갔던 그의 길이었습니다 여러분이 가야 할 길은 어떤 길이십니까? 여러분이 가야 할 길을 잘 알고 계십니까? 혹시 가야 할 길을 잃어버리시지는 않으셨습니까? 길을 잃고 방황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길이 되십니다 만약 길을 잃어버리셨다면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주님 안에 여러분의 길이 있습니다 셋째로 우리 삶이 도약하려면 두려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말고 정면으로 돌파해 나가야 합니다 바울이라고 해서 목숨이 두 개였겠습니까? 나는 이 복음을 들고 목적지까지 가야만 한다라는 바로 이 삶의 자세에서 진정한 도약이 일어납니다 남들 앞에서 잠깐 괜찮은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또 남다른 재능을 발휘하는 것만으로 진정한 우리 삶의 도약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큰 변화를 이뤄내려면 두려움을 넘어서서 뚫고 나아가야 합니다 욕먹지 않고 살려는 사람은 인생에서 아무런 일도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통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일을 아무리 잘해 주어도 주변 사람에게서는 늘 한 주변 사람 중에 10%는 절대로 나를 좋아하지 않는다 아무리 잘해봐야 10%는 나를 싫어한다는 것이고요 반대로 내가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주변 사람 중에서 10%는 나를 좋아한다 이런 법칙 들어보셨습니까? 내가 아무리 선한 일을 하든지 아무리 나쁜 일을 하든지 어쨌든 나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쨌든 나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유대인으로부터 온갖 간사한 계략에 몰려서 시험을 받아왔습니다 그를 무너뜨리려는 수단과 삼검을 가르지 않던 모든 공격에도 불구하고 무너지지 않고 포기하지도 않고 그 어려움들을 돌파해 나갔습니다 바울이라고 해서 그게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그가 예루살렘에 가야 하는데 성령은 예루살렘으로 가면 환란이 기다리고 있고 결박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하니 마음이 편치 않았겠죠 왜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나를 미워하고 싫어할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코 그 일을 피해가지 않았습니다 인생에는 반드시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어려움은 늘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신앙의 길로 들어가면 바울처럼 부딪혀야 할 대가가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대가를 칠 준비를 해야 합니다 대가도 없이 고귀한 것을 거저 얻지는 못합니다 때로는 힘써 수고하고 부담스러운 일도 당하고 원치 않는 오해도 받으면서 부딪혀 나가야 합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면 기도하면서 정면으로 부딪혀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삼으면서 부딪혀 나가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길을 주시고 새로운 미래를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삶에 도약을 하려면 후회할 것이 없도록 자신을 쏟아 부어야 합니다 25절에서 27절까지 바울의 고별사는 이렇게 이어집니다 오늘은 작별의 날입니다 여러분은 나를 다시 보지 못할 것입니다 나도 여러분을 다시는 보지 못할 것입니다 나는 오랫동안 여러분 사이를 오가며 이제 막이 오른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습니다 나는 여러분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내 모든 것을 여러분에게 주었으며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하나도 남김없이 전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유진 피터슨의 더 메시지 성경으로 읽었습니다 이런 것을 최선을 다했다 이렇게도 말하는 것도 좋지만요 또 사력을 다했다 이렇게도 말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인간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 중에서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요 특히나 마라톤 선수의 분투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의 마라톤 선수들은 42.195km 경주를 마치고 결승선을 넘어서자마자 예외 없이 다 그 자리에서 꼬꾸라져서 거친 숨을 할딱할딱 몰아쉽니다 진행 요원들은 그 선수를 응급처치하는 것처럼 담요로 감싸주고 부축해서 진료소로 데려가고 이상은 없는지 체크도 해보고 해야 됩니다 방금 전까지 100m를 16조 17조 그 속도로 막 뛰던 엄청난 속도로 뛰던 그 사람이 그 선수가 결승선을 통과하자마자 바로 쓰러져 버리는 것입니다 얼마나 자신의 에너지를 세게 끌어올려서 전부터 다 부었으면 그렇게 될까요 이런 것이 바로 사력을 다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또 나의 신앙을 위해서 얼마나 얼마만큼 자신을 쏟아 부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쏟아 부지 않고 쉽게 되는 일이 세상에 얼마나 있을까요 시간은 쏟아 부지 않고 빨리 흘러가고 우리 각자에게 남은 시간은 얼마나 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쏟아 부을 수 있는 소중한 그러한 공간을 그러한 일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적절한 취미생활도 나쁘지는 않겠지만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또 주님과 더욱 친밀해지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일이 있다면 거기에 쏟아 붓는 것이 가장 낫지가 않을까요 너무 바빠서 시간이 없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또 그분은 그분들대로 반대로 시간이 남아 도는 분들은 남아 도는 분들대로 각자의 방식으로 자신을 쏟아 부을 때 거기서 다른 사람들과는 차별되는 삶의 분명한 점프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자기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어떤 것인가를 잘 알면서 가고자 하는 삶의 목적지를 분명하게 보면서 어려움을 만나도 돌파하며 이겨낼 줄 알고 또 후회 없이 사력을 다해 자기 자산을 쏟아 부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놀랍도록 바꾸어 놓으실 것입니다 정말 최고의 삶으로 만들어주실 것입니다 그런 삶을 꿈꾸며 기도하고 헌신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또 기도 제목들을 묵상하시면서 기도하시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